에이스 매치 출발합니다 부드럽게 넘기면서 3골 하곤 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저 그러면서 본인이 슬로우 스타트라고 했는데 두 번째 시즌 와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레리를 아 조승민 탄력적으로 대응 4대1 석점차 오핸드 부드럽게 박찬혁 찍어줍니다 특정 긴 서비스 공략 시도 주요합니다 쉽게 생각 못할 거고요 아 3공 엣지 아 처음에 네 아 백핸드 넘어갔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골짝 뛰면서 두 번의 공격 조승민 여유가 생겼죠 두번째 게임 출발 첫 포인트 조승민 긴 서비스에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현 선수 지금 역할 잘해주고 있고요 할 때 어렵겠다는데 상대는 쉽게 쉽겠다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대3 조승민 조승민 살려내는 박찬혁 길었습니다 안 막혀 들어가고 있어요 득점 득점 할 수 있고요 디펜스는 통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조승민 부드럽게 득점 아 아 아 아 아 박찬혁 살려냅니까 흐흫 살려내지 못합니다 네 박찬혁 밀어줍니다 어서 나왔습니다 연결하나요? 연결하나요?